중에 가장 긴 홀입니다. 여기 수선화 홀이죠? 작년부터 이게 전통이에요. 이 홀에서 빵을 달아주는데요. 선수들 보세요. 지금 성황리에 빵이 팔리고 있네요. 이게 지금 많이 가져가서 줘보세요. 나눠주고 또 가방에 집어넣습니다. 많이 챙기네요. 든든하게 먹으면서 선수들이 경제를 할 수 있네요. 열렸던 맥홀 대회 용평, 보라파크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. 그때도 이제 수선화에서 빵을 달아줬었고. 사실 저희도 좀 먹었는데요. 조금 전에. 이게 하나의 빵을 달아준 행사가 전통으로 지금 이어집니다. 작년에 이어서. 그런 장면이 saved 먹고 일어나자면